다들 동아리 생각해봤어? 아니 세윤아 너는 크크크 야 웃지 말고 말을 해봐 크크크 아 이거 뭔 말입니까? 아 말은 안하고 웃기만 해 말? 말? 그게 아니라 크크크는 말이야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야 한글 약자로는 크크크 영어 약자로는 CCC가 되겠지? 그게 무슨 동아리야? 아 그거 나 그거 동영상 봤어 행복한 만남 있는 CCC로 오세요 야 그래야 우리 애들 다 같이 하자 우리 애라고 불렀다 나 할게 아 쌤은 아다려나? 아닌데 나랑 같이 CCC 하자 좋습니다